안녕하세요. 카톡의 중요한 꿀팁. 톡스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카톡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카톡을 터치해서 자기 자신과의 창이 있죠. 누구나 자기 자신과의 창이 있잖아요. 이러러 들어갑니다. 이러러 들어가면 이 아이콘이 톡스랍입니다. 이 슬랍이란 것은 물 보관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을 보관해 두는 건데 그런 기능이 자신과의 창에서 톡스랍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 홈이 있고 톡스랍이 있고 제일 위에 톡스랍이라고 있죠. 홈이 있고 메모,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홈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홈을 터치하면 메모,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 이렇게 있는데 절차 메모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메모를 터치하면 메모한 것이 쭉 나옵니다. 메모, 메모, 메모한 거죠. 텍스트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체크하면 중요한 것의 슬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톡스랍을 터치하면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중요, 여기에 중요라는 이 슬랍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툭하면 이렇게 툭하면 이렇게 툭하면 그럼 이 세 개를 터치했죠. 그럼 여기 중요라는 이 부분을 터치해 보겠어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여기 같이 이게 보세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제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옛날에 저장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같이 중요한 것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제하려면 중요한 것을 해제하려면 이렇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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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툭 터치하면 사라지죠. 툭 터치하면 사라지죠. 이렇게. 자, 전체를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은 이렇게 체크하면은 여기 여러 걸 터치해서 체크하면은 중요라는 여기 슬랍에 저장이 됩니다. 자, 메모장도 그렇고요. 다른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터치해 보겠어요. 사진과 동영상도 중요한 것은 이게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저장한 것이 아니고 단체 톡이나 올라온 게 막 한없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중에서 거의 다 삭제해야 할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가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저장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저장해 보겠어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중요한 것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제일 앞에 가서 보면은 여기 중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중료라고 있죠. 여기서도 여기 중료라고 터치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것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같이 사진과 동영상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 있죠.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터치해 볼게요. 파일 터치하면은 이런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걸 체크하면은 체크 체크 이렇게 체크하면은 중요한 것이 저장이 됩니다. 두 개 지금 됐죠. 두 개 됐는데 여기 중료라는 폴도 있죠. 서랍에 가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저장해서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도 그래요. 링크 여기 있죠. 이것도 여기 들어가 보면 터치해서 보면은 링크가 쭉 날려됩니다. 이게 뭐 이건 제가 올린 것이 아니고 단체 톡이나 이런 데서 막 올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 요걸 요걸 보세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암에 왜 걸리나 여기서 요 요 조그만 아이콘 있죠. 요걸 터치하면은 요것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중요도 표시해서 여기 중요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상 이와 같이 톡스랍에다가 톡스랍에다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메모해 두면 메모라던가 사진 동영상 파일이나 링크를 이렇게 톡스랍에다가 중요한 것을 보관해 두면 편리하겠죠. 이상 톡스랍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